대학 교수들이 이천이십일 년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 성어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어렵습니다 묘서 동처 함께 보시죠.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도둑과 한통속이 돼서 같이 논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장동음 특징이 여야가 개입돼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지야 그죠 묘서 그 묘서가 서로 동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묘서 동처라고 교수들이 내가 한 말을 따라서 했잖아 그러면 고양이는 누구며 지새끼 국가의 국간을 먹다가 나온 사람은 누구냐고 고양이는 잡아듣던 사람이고 국간을 지키는 사람은 시장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이와 지가 둘이서 싸우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는 격이야. 호랑이가 나타나면 고양이는 지가 싸우는 게 무슨 소리야. 그냥 한 방에 한 발로 쳐버리면 다 나가지. 지금 내가 이야기하냐 2월달 초에 뭔가 불일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떠는 시간과 일치돼 있어. 그래서 띠가 바뀌는 해야 그때는 급변한다.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걸 다 보고 앉아있지 여기. 그때 가장 힘을 쓰는 후보가 여기 앉아있어. 천우신조가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그런 신조가 나한테 와있단 말이에요. 하늘은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흔들어서 허경령을 내쉬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구분이 허경령 쪽으로 기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유학 공수처장이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기자들 통신 조회를 했답니다. 어쩌든가 지금 윤석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탈탈 털고 있는데 성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성공해가지고 있겠지. 그 사람들은 뭘 못하겠어. 그래서 2월 한 3일 정도? 2월 초선 정도면 무언가가 보여. 그러니까 2월이면 이제 범띠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범띠 국면으로 들어가. 범띠 국면에 들어갈 때 제일 힘을 못 쓰는 사람이 모 후보야. 후보들의 운세가 있단 말이야. 그 운세 중에 범띠가 왔을 때 제일 맥을 못 쓰는 후보가 있어.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헤르가 바뀌면서. 나는 그걸 다 보고 앉아있지. 여기 내가 이래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지. 그때 가장 힘을 쓰는 후보가 여기 앉아있어. 내가 50년생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양료룸 범디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하나는 고향이고 하나는 지야. 그죠? 묘서. 그 묘서가 서로 동처하고 있단 말이야. 묘서 동처라고. 그 교수들이 내가 한 말을 따라서 했잖아. 그러면 고양이는 누구며? 지 새끼 국가의 국간을 먹다가 나온 사람은 누구냐. 고양이는 잡은 뜯던 사람이고 국간을 지키던 사람은 시장 출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양이와 지가 둘이서 싸우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는 격이야. 호랑이가 나타나면 고양이는 지가 싸우는 게 무슨 소리야. 그냥 한 방에 한 발로 첫 번이면 다 날아가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또 검년에 화도를 말이야. 묘서 동처라고. 동처라고. 그런 말을 또 하네. 참 희한하니까. 묘서 동처. 고양이나 뭐 이런 정도는 호랑이 한 마리 나타나면 그게 내년이 딱 2월달이 범띠가 들어와. 후정이 들어와. 그때 어떤 사람의 힘이 급격히 빠져.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날개가 탁 찢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런 걸. 내가 박근혜가 한참 선거운동 할 때 박근혜 4년 만에 탄핵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정확하게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인터넷 한 거잖아. 그건 영상이 있잖아. 그때 뭐라고 그랬어. 박근혜한테 6가지 기간해서 51% 붙을 거야. 51% 붙었지. 대통령 등인데 4년 만에 쫓겨나는데. 촛불식이 일어나. 구판에 부르시고. 청와대는 구판에 부르시고 줄줄이 잡혀가. 그래서 국회에 가서 개헌을 주장해. 주장하다가 바로 탄핵이 돼. 그러니까 이걸 박근혜가 중국에 가만두게 된다. 이걸 내가 그 대신 이야기했잖아. 한참 선거운동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 대통령 선거 이틀 앞으로. 그러면 그때 그런 말을 한 역술인은 있나? 존재하지 않아. 지금 내가 이야기하냐. 2월 달 초에. 뭔가 불길하다. 그러나 내가 이제 떠는 시간과 일치돼 있어. 그래서 띠가 바뀌는 해야. 그때는 급변한다. 천우신조가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그런 신조가 나한테 와 있단 말이야. 구군이 허경영을 세우려고 하는 구군이 보인다. 하늘은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흔들어서 허경영을 내쉬으려고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지. 무슨 말인지. 그림을 좀 크게 보자 이거야. 그래서 어떤 구군이 허경영 쪽으로 기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대장동원 특징이 여야가 개입돼 있다는 말은. 의욕투성의 검찰총장과 의욕투성의 이재명 도지사가 후보로 됨으로써. 특검으로 가야 된다. 쌍특검을 해야 된다. 일반 상설특검을 해야 된다. 싸우는 거야. 그럼 이쪽은 상설특검 하자. 저는 쌍특검 하자. 둘 다 쌍시옷이 난무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면서 시간 끌리지 마는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거야. 목적은 그게 있는 거지. 저도 검찰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를 안 받게. 특검을 안 하는. 특검 쪽으로 굴고 감으로써 검찰 수사는 지천이라는 말. 우리가 묘한 작전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지협적인 이야기. 뭐 대장동에 누가 어떻고 윤석열 암호계가 자살하고. 이거는 지협적인 이야기예요. 유한기는 빙산의 일각이야. 그 밑에 거대한 힘의 덩어리가 들어앉아 있어. 나는 그 전체를 보고 있어. 그러나 나는 여야 후보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대통령에 붙어야지. 이제는 모든 힘이 여당 후보에게 쏠려 있겠지.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다 진화하고 있지. 진화하고 있는데 자살한 사람도 무슨 뭐가 있으니까 자살했지. 유한기 그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자살한 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공 결과가 완전히 안 나왔습니다. 1차 안 나왔는데 2차 부공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상당히 이게 지금 자살인지 뭔지 모르잖아. 내만 알아. 그러니까 말을 한 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이번 대선은 가장 의욕이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다는 거야. 가장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떨어졌다는 거야. 국민들이 그걸 눈치채고 다시 찍어줬을 때는 2대 1로 이겨버렸어. 서울에서는. 근데 때가 늦어버린 거야. 때가. 그때 이제 교체해보려고 국민들이 해봤지만 늦어버린 거야. 하늘은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흔들어서 허경령을 내쉬으려고 하는 거다. 천우신조가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그런 신조가 나한테 와있단 말이야. 국운이 허경령을 세우려고 하는. 국운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세상 미래를 훤히 보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번에는. 이거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비밀이 나가면 이거 안되는데. 진심. 이륙지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 써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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